2팀의 대결 3팀의 대결 복식 시작됐습니다 아 서브 득점 선수는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눈이 좋아야 되겠어요 곽수수지 공격 유다현은 지금 단식이 이고 왔잖아요 네 네 볼에 감각이 좋을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갔어요 복식에서는 선진을 먼저 가져가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기를 펼칠 수가 있어요 야 곽수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곽수지의 서브였구요 즉선 유다현 받았어요 랠리가 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리그도 리그지만 아 넉점차로 앞서있는 수원특례시청의 복식입니다 곽수지 이번 회전을 많이 건 탑스피는 상당히 까다롭게 넘어갔어요 네네 서브 득점 올라갔어요 아 어 아 아 어 1대1입니다. 어렵게 넘겼다. 뒤로 넣듯이 넘겼는데 상대에게 또 까다로웠습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툭툭 쳐줘야 돼요. 2대3 곽수지 서브 서브 득션. 다음 볼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최초하게 커버해주고 있어요. 이번엔 또 잘하고 있으니깐요. 하나만 좀 넘어가야 되는 화성의 복식주입니다. 꼬마주고 다시 포트넥에 넘겨도 됐던 볼이에요. 나갔어요 곽수지의 범시. 6대4. 7대4 앞서 있습니다. 야. 수지. 랠리에서 끝내지. 5대8 3점을 따라가야 되는 곽수지 유다현. 나갔어요. 화성의 복식주점 부담스러워요. 서브 득션. 김하훈. 찬스볼. 곽수지 유다현. 두 번째 게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렸고요. 그러나 곽수지. 먼저 선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백헨드 탑스피.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10대9. 야. 지켜. 그렇죠 복식.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득션. 나가는군요. 바로 공격. 가감하게 바로 어택 들어갑니다. 긴 것이 짧았는지. 어택이 있었고요. 지금도 어택. 김하훈 박주현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립니다. 올라갈 경우에는 얻어봤습니다. 그렇죠. 곽수지의 서브. 짧게. 매트에 걸리고. 바운더를 넓게. 깊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군요. 아 이번엔. 자 완전히 밀리지 않는 박주현 김하은. 그리고 오루점. 레시브. 곽수지입니다. 나와. 유다연. 그렇습니다. 파이브홀. 다시 동점. 나갑니다. 손특례시 청해복식. 곽수지의 서브. 나갔어. 유다연 그런 얘기를 또. 최상우 감독이 해주었습니다. 곽수지. 8대5. 이번에도 나갔어. 근데 부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를 좀 이기도 하고 임팩트가 조금 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곽수지 자 매치 포인트 끝내지 못합니다. 김하은 박주현의 매치 포인트 어이 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곽수지 써봐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